이게 꼭 그렇게만 해야되나? 그럼요. 이게 약간 내리막이잖아. 이렇게 해서 약간 이쪽으로 더 많이 끼우고 어 많이 갔잖아. 많이 갔잖아. 됐어. 이렇게 바로 갈게요. 바로 도전? 도전? 다 도전 간대요. 급해 급해. 자 박이 형 탁. 도전. 준비. 천천히 리듬. 리듬 탁. 리듬 탁. 리듬 탁. 리듬 탁. 너무 켰어. 잠깐만. 됐다 됐다. 됐다. 된 거 아니야? 된 거 아니에요? 오케이. 영탁. 2m 80.